눈으로 속, 귀로 속,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다위당의 아버지 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라합 할머니를 소개해드릴게요 라합 할머니는 젊었을 때 술집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아주 큰 일을 믿음으로 하셨죠 할머니 덕분에 저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머니의 믿음 때문이죠 그럼 우리 라합 할머니께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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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모세여, 너는 아머리산으로 올라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강한 땅을 바라보도록 하여라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저 약속의 땅,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모세여, 너는 저 강한 땅을 바라볼까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네? 모세는 너무 놀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수와를 불렀어요 여수와여, 여수와여 여수와여, 예 모세 장군이 여기 있습니다 여수와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바로 그 강한 땅으로 데려가도록 하여라 모세 장군이, 모세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모세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실 것이야 모세가 말을 마친 후 얼마 있어? 백이십세가 되던데 모세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수와는 매우 당황했답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냐고 내가, 내가 저렇게 많이 있을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가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 저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아 여수와가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수와를 불렀어요 여수와여, 여수와여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배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더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가난 땅으로 그를 인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 저와 함께하신 것이야 저를 도와주신 것이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율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내 말을 떠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넉넉한 기쁨이 되었어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대도 내 말을 들을까 어? 지금 오고 있네 저들이 저들이 나를 지도로 인정 못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 점점 가까이 오는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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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어 여수와 장군이 가난한 땅이 가난한 땅이 지금 어떤 땅인가 그 땅을 알아봐야 되겠어 그래 정탐꾼 정탐꾼을 좀 보내주시오 알았습니다 너 너 이리 와 여수와 장군이 만함을 잘 듣도록 하여라 예 너희들은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샅샅이 낱낱이 다 보고 나한테 보고하도록 하여라 알았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난한 땅에 들어갔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그들을 보았어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본 사람 아니야? 나 저거 본 사람인데 이상하잖아 저거 봐 저거 건넘도 없다 우리 눈치 보고 있어요 저기 있을 사람이 틀림없다고 어서 어서 가까이 가자고 가난한 사람이 오고 있어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너희들 누구냐 저희들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오 복사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희들 솔직히 얘기해라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희 아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약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급합니다 왜 저를 자꾸 그러세요 몸이 아프다고? 예 그렇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 어서 보내라고 알았어 알았어 어서 가라 알았습니다 정탐꾼은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아니 갑자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를 압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소 저는 기다렸어요 바로 이 가난한 땅은 이 가난한 땅은 없으실 거예요 명당할 거예요 바로 당신이 내리면 그 하나님 바로 홍해를 건넌 바로 그 하나님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서 어서 이곳에 이곳에 숨어 계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꽝꽝꽝꽝 꽝꽝꽝꽝 문을 열어 문을 여지 못할까 어서 열어 문을 안 열렸는데 부숴버리자고 어서 열어 꽝꽝 꽝꽝꽝꽝 비올라가세요 빨리 빨리 다섯방으로 빨리 문을 열라 아니 문을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잠자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이산할 사람을 못 봤어 봤어요 봤다고 어딨어 바로 저희 집에 와서 그지같은 모습이길래 제가 저쪽 저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빠르네요 성우 마크 쪽으로 성우 마크 쪽으로 갔어요 어서 틀림없겠지 틀림없어요 거짓말이면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죽으려고요 알았어 어서 가자고 거기 못 가실 거야 이스라엘 청탁군은 그 사람이 기생나비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너무 고마웠어요 자 어서 어서 끈을 허리에 매세요 그리고 어서 어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혹시 이곳으로 오시게 되면 저희들에서 빌려주세요 당연히 살려드려야지 그럼 당연히 살려줘야지 정 밖으로 붉은 천을 내려드리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당신 가족들 다 이곳으로 모으시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서 어서 내려가세요 어서 그리고 바로 바로 송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저희 수표 속에 4일 동안 4일 동안 숨어 계시다가 가요 땅 저 있을 땅으로 가세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정당꾼은 기생나비 말했던 대로 집 속에 4일 동안 있은 후 요단강을 건너가 여수와에게 당하갔어요 너희들은 잘 보았느냐 여수와 장군님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했다는 저 꺾은 일은 땅이 뜰임없습니다 어서 가시지요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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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는 시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땅을 주셨소 그 땅을 건너가 그 땅을 찬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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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와는 요단강을 찬리합시다 바로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 바로 그것을 다 점령하였으며 약속했던 대로 기생 랍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았나요 랍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가 용기를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정당군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도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어린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잘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요 어렵고 힘든 때마다 바로 그 랍처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어디와요? 함께 가요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